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줌인터넷이 오늘 기대할 종목인데요.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신정부의 신테마로 앞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되어 있다, 이미 너무 단순하게 많이 올라왔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줌인터넷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줌인터넷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줌인터넷 과연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올라가겠다라는 의견, 정태근 팀장님부터? 예상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일단은 설명을 해 주세요. 저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정부 신테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럴까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의 테마에 톡톡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AI, 빅데이터가 일단은 신정부 테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공략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장이 됐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AI라는지 이런 IT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나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수행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테마로 일단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확정짓기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어디를 또 갔었냐면 각 IT 벤처 기업들을 많이 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구경수에서 구경수 코라고 해서 코딩까지 합치는 그런 얘기도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입 정시 확대를 위해서 교육 관리적으로 가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맥상토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행정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보다는 AI가 좀 더 테마적인 부분들이 신선하다 보니까 일단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줌인터넷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2019년부터 AI 기술 딥러닝을 활용하는 검색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는 것 같고요. AI에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웹사이트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잘 아실 부모 회사가 이스트소포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신사업으로 가상인간 제작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 제작이라든지 제작하고 나간 다음에 IP 확보를 통해서 직접적이니까 직간접적인 어떤 인공인간에 대왔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트소포트 이 회사에 또 AI 연구소가 있는데 AI 플러스 랩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음성 합성이라든지 영상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작년 10월에 교육기업 휴넷과 AI 강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 보면 AI 관리 사업들이 많이 발전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에 메타버스, NFT, AI 이게 다 연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 결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는 구간들 속에서 어떤 수혜주라든지 그리고 연결성이 있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이 테마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줌 인터넷을 포함해서 신정부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 AI나 이렇게 IT 쪽으로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테마들이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그런데 어쨌든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4차 산업혁명 하는 거 좋고 AI나 데이터 산업하는 거 좋은데 왜 줌 인터넷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선임되다 보니까 그쪽의 IT 쪽의 기술적 이해도가 높으신 분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앞으로 산업 육성도 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팀장님 여러 가지 잘 설명하셨지만 어떤 포탈 사이트 하나 가지고 주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뭘 연결한다. 아직은 저희 뇌피셜이죠. 뭔가 연결된다는 부분들 쪽에서 지금 현재 수익 구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검색 광고 40%, 디스플레이 광고 30%, 쇼핑 광고 나머지 정도로 보게 되면 광고 쪽의 매출 이후에 뭘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테마의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시세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약한 테마를 가지고 시세를 보다가 고점에서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현상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찐을 찾는 게 낫겠다. 진짜를 찾는 게 낫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프로젝트 바닐라? 이런 것도 하면서 주식 거래나 해외 주식 거래, 소셜 트레이드 서비스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글로벌, 엑스포넨셜, 자산운용, 여러 가지 회사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과가 나는 회사가 뚜렷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작년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280억, 19% 늘었고 영업익이 680% 늘어서 63억. 좋긴 한데 매출 자체가 200억대입니다. 이런 회사가 시총이 1700억대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수익성은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규모나 흐름을 봤을 때 시총을 이 정도까지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희수 대표님은 너무 기대감이 선 반영되어 있고 이게 테마로는 엮여서 단기간에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의문이다. 실적도 시총도 아직은 너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조금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인터넷이 정태근 팀장이 말처럼 새로운 신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추세 상승을 나타낼지 아니면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나 전체적인 볼륨을 잘 확인하고 가야 할지 올바른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